도대체 어디다 둔거야? 저깄다 신나고 신나고 하나씩 원수 하나씩 접속 원수 oth 가다 맞다 콩슨! 포로로, 몽이를 안 구운 거야? 난 너무 힘들어 준비 다 됐으니까 우리 빨리 타고 가자 돗자리도 가져왔지? 아따, 나 돗자리 가져올 테니까 이거 가지고 먼저 타고 있어 송이한테 빌려야겠다 콩슨이 도착? 뭐? 그래, 열어보자 우와, 맛있는 거 진짜 많아 이것 봐, 피자도 있어 이걸 먹으면 어떡해 나도 배고픈데, 그럼 딱 하나만 더 내가 좋아하는 포니트 맛있다 어머, 나 살짝 보기만 할까? 랄라 돗자리코기는 이정도면 충분하겠지? 포로로, 지금 뭐하는 거야? 아, 콩슨아 그게 아니라, 몽이가 배가 고프다 그래서 너 왜 몽이 핑계를 대고 그래? 아니, 내가 새로 생긴 콩슨이 베이커리에서 빵 사줄게 그거 사가자 알았어 뭐야, 뭐하는 거야? 뭐야, 뭐하는 거야? 뭐야, 뭐하는 거야? 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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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 드디어 도착! 오픈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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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머지 빵틀도 만들어볼까? 번쩍 노란색 반죽 꼼도리빵 나왔어요? 아니 안되는데 핑크가 꼭 사오라고 했는데 이제 금방 나올 거니까 먼저 다른 빵 골라봐 꼼도리빵 저 그럼 빵을 골라볼까? 옐로우 좋아하는 초코더넛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식빵 맛있겠다 책 다 골랐어? 뜯어 잠깐만요 이것도요 자 그럼 꼼도리빵 여기요 여기요 오차랑 거스름돈 맛있어 책 여기 안녕히 계세요 또로로로로 빵이 금세 3개나 팔려버렸네 빨리 반죽해야겠다 베이커리 콩스 어서오세요 손님 제가 주문한 케이크 나왔나요? 잠시만요 음 맛있는 냄새 내가 좋아하는 딸기크림빵이네 역시 알았어 알았어 자 딸기도 넣죠 자 뽕 마루 타 우리 주스 먹자 그리고 자 손님 여기 케이크 나왔습니다 우리 케이크랑 음료수와 빵두기도 같이 계산해줘요 네 콩산 빨리 내리자 뚝뚝 뽀로로 누찬 뽕아 나도 금방 갔다올게 롤롤루 우와 빵이 왜 하나밖에 없어 내일 또 오세요 손님 베이커리 공산 뽀로로 오늘 빵이 하나밖에 없어 손님들이 방금 다 사가지고 갔는데 뽀로로 뽀로로 뽀야 식빵밖에 없잖아 콩순아 그게 아니라 몰라 몰라 베이커리 콩순이 지금 맛있는 딸기 컵케이크 만들어줄대 그치그치 빨리 맞다고 해줘 콩순아 이 베이커리 콩순이 아주 맛있는 딸기 컵케이크 만들어줄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응 알았어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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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루 오케이. 맛있겠는데? 콩순아. 베이커리 콩순 진짜 맛있어. 계산은 그럼 포로로 가는 거야? 그래. 다 합쳐서 만 원. 식빵이랑 조각 케이크 하면 오천 원이잖아. 저기 봉이 봐봐. 우리 봉이도 진짜 잘 먹네. 봉아. 이 딸기ach як cakes 치쓰고. 잘나기 위해 했답니다. zin찶 Москв의 유식 아프에요. 봉 á프ling перем고? 쥬ikuminet table 별걸에 안타ja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